김새롬 김새롬이 이찬호 셰프와 이혼한 이유를 비디오 스타를 통해 밝힐 예정인 가운데, 김새롬의 과거 발언이 새삼 재조명됐다. 김새롬 이찬호는 과거 2015년 방송된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나란히 출연해 다정함을 과시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4개월 만에 결혼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4개월 동안 매일 만났다고 밝히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MC 이영자가 이찬호에게 여자를 많이 안 만났느냐고 질문하자 김새롬은 저한테 거짓말했다. 자기 거의 못해 솔로라고 말했는데 과거가 계속 나오더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새롬은 결혼을 급하게 해서 남편을 아직 잘 모른다. 차근차근 알아가는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김새롬이 출연하는 MBC 에버리원 비디오 스타는 16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김새롬이 출연하는 MBC 에버리원 비디오 스타는 16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감사합니다.